에이, 딱 보니까 사귀네. 그럴 리가 있어. 현이야, 그럴 리가 있어. 이수가 말해봐.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닌 거라고. 아니지? 이수가. 이수가 아니잖아. 이수가. 이수이 너, 오빠는 정말 네 안목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런 남자를 네가 사귈 수가 있는 거니? 제형이 괜찮아, 자기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가볍고, 껄렁껄렁하고, 전혀 진중하지 못하잖아. 그래도 여자 보는 눈은 있잖아. 그러니까. 쓸데없이 눈만 높아가지고. 나는 그 친구, 내 자론 진짜 별론데,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결혼 안 한다. 약속하고 사귀는 거예요. 오, 계약 연애 뭐 그런 거? 거창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암튼 결혼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왜? 우리 레스토랑 운영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주인 아들이래요. 우리 점장님이. 뭐? 진짜야? 예,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우와, 이거 뭐. 어머, 아가씨 그럼, 신데렐라 된 거야? 이야, 천천히 그 시키가 그런 집안 사재였어? 그 시키가 생각보다 겸손한 시키네. 우와, 이거 뭐. 아, 잘해줄 것 같아. 자기야? 자기야? 그런데 아가씨, 왜 결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좋은데 환경에 너무 차이가 나서 먼 미래까지 생각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응, 뭐 그런 마음이면 애당초 만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 사귀다가 정 돌면 헤어지기 힘들잖아. 그래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래, 만나요. 만났다가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거고. 어? 못 헤어지겠으면 부담스럽더라도 계속 만나는 거고. 그럼 되지. 오늘 점장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잘 태어났다고. 오빠 찾기 전까진요. 나는 늘 궁금해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살까? 근데 오늘 점장님이 저보고 잘 태어났다고. 태어나줘서 고맙고 부모님이랑 할머니도 나 태어난 게 큰 기쁨이셨을 거라고 얘기해주는데 진짜 고마운 거 있죠. 정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참 나 그 친구가 어쩌려고 딱 한 번 맞는 말 했네. 그거는 맞는 말이야. 이수가 진짜 그건 맞는 말이야. 그래. 네. 네. 그래. 이수이가 밥 차리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 술드라고 언제 알았어요 당신은 좀 됐어 그때요 당신 만취 돼서 들어와서 뜬금없이 1년만 둘이 나가 살자고 술 주장하던 그때 그래 맞아 당신한테 진작 말 못한 건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요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나라도 이 고통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차라리 낫지 당신한테 전해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돼요